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수원 캠퍼스 연합 찬양 사육팀 찬양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지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Dag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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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요약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결코 참된 믿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종교 심지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아주 작은 어떤 행위, 노력, 열심 모든 것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이 믿음의 중요한 영적 법칙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이러한 삶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신 성령 안에서 나의 몸이 죽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으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부요한 은혜를 이 아침에도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가족과 같이 여기는 모든 이들 한 영혼도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잘 하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신 그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가정 또한 자녀 또한 모든 친척이 그 가문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가정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분을 아는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련 앞에 자신의 힘으로 이겨버리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므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관란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지하여 주셔서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자녀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성경 공부를 하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으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일터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만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임지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볼 때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한 사람들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로가 탑격한 다니엘과 같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혀며 놀라우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임지 안에 머물름하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회귀하며 돌이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깨워주시며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 다시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선한 교회로 세상 속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님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놀라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지 못한 것을 회귀하며 다시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며 회귀하며 나로부터 회귀 시작하는 회귀가 일어나며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각성이 일어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을 떠난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물드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을 각성케 하시 회귀의 영을 부어주시며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로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다툼과 분열 얼룩진 분열과 다툼과 부정과 혼란 속에 있는 교회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을 추구하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잃어버린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을 이겼지만 부유를 이기지 못하여 탐욕과 부정과 온갖 탐욕으로 물들어버린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당의 거짓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며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리당략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든 이기심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 참된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를 생각하며 온 세상 앞에 이 한민족이 제세상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가난을 이겨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다고 교만하고 부정부패와 탐욕과 거짓과 이 세상 속의 음란과 부정탐욕이 만연한 이 세상이 되어버려 모든 세력 간의 다툼과 이기주의 지역주의 모든 것들이 다 장식 중심적인 탐욕의 나라가 되어버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모든 이념 정파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진리 선한 진리만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릇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땅에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온 열방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백에 함께 시진으로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임지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외로움을 이기고 모든 아픔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갈등의 문제 능력이 부족하여 언어의 문제 많은 문제들로 복음의 영광이 가려오지 아니하고 연양함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 강건케 되기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지 앞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벌이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구원 성령의 임지하심과 역사심을 통해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율법적으로 국무의식에 빠져 세상적인 성취감으로 사람이 그리워 때로는 나의 자존감을 세우려는 그런 믿음의 모든 생활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타나시며 주의 임지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 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임지하심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임 주와 동행하는 것임이 주와 동행하는 것임이 그리스도 임지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과 이 축복을 한 영원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변화의 모습으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임지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그리스도의 임지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이 그리스도 임지의 절정 그것은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임지의 하심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의 절정입니다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잠시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최고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누렸던 최고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즐거움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이것이 영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사건이기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때의 그 모든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영원한 효력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십자절에 말씀해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만 미야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시다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주압해 드리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조차도 사망을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영원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 그러면 죽음 이후의 삶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삶으로 우리는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전의 삶 before life 진정한 삶의 사전의 삶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기준으로 죽음 너머의 그런 삶을 사후에 삶이다 영원한 삶을 사후에 삶이다 그러면 이 땅의 유한한 삶을 기준으로 이제 사후에 삶이다 영원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한 삶의 그 이전의 삶이다 before life다 그렇게 이 땅을 설명해야 진짜 삶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한 삶을 비유로 하자면 끝없는 바다 끝없는 바다와 같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바다로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 하나 그러는 거예요 끝없는 바다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작은 물줄기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영원히 밝은 미래의 어두운 통로일 뿐이다 고통과 시련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입고 아픔을 경험하는 어두운 터널과 같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잠시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이고 하루살이 인생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에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약속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것은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에게 왜 영원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도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축복의 절정은 바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오늘 고린도 구서 5장 7절 10절에 말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담대히 내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삶을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실제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의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실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삶의 축복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몸을 떠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생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몸을 떠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했지만 이제 몸을 떠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 삶의 실제를 갈망한 거예요 이 삶은 천국이죠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전체를 다 포함한 말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자 이게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왜 그럴까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인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고 그분이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표현을 사도바울이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다른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 표현이 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갈증은 영원에 대한 갈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창조된 것은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망의 독침을 맞은 자로 율법 앞에 온전히 죄인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생명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이 전도 3장 11자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봐도 대개다 영원이라는 거 꼭 넣어요 사랑을 고백할 때도 영원을 넣고 하여튼 영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국의 그런 권력자가 만든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러 가는데 무덤 보러 가는 거예요 무덤 보러 가는 거예요 저도 딱 한번 가봤으면 허무하더라고요 무덤 보려고 내가 이렇게 여기 와니까 그 실체는 뭐예요? 자신을 영원히 보존해 보겠다고 미라로 만들고 다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고 시신을 뭐 이렇게 보관하고 다 영원에 대한 갈망의 진상을 만들고 다 그것이 뭡니까? 영원에 대한 갈망의 표현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 이 영원에 대한 갈망이 왜 있습니까?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영원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니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영원에 대한 갈망은 영원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삶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후에 사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이 사전에 삽니다 진정한 삶은 영원한 삶이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 온단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세계적인 대부호 미국에 이름만 대면 안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얼만큼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리트를 모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다가 영원히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영원을 소유한 사람은 늘 만족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원함이 온전히 임하는가 그 영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하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내 이 고민을 영원히 할 고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고민이지? 내가 이게 지금 영원히 할 고민인가 생각해 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영원히 누릴 건가? 그게 아니라면 버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고민이 되고 힘들어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면 끝이 있다면 몸을 떠날 때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어떤 심각한 사회 법의 문제가 됐을 때 돌아가신으로써 모든 게 무효가 되잖아요 몸을 떠나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그게 다 하늘과 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내가 가진 어떤 고민이든지 문제든지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이든지 간에 영원을 대입해 버리면 그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의 시험이에요 사단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게 하고 이 세상에 머무르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속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세 가지를 회방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사단은 회방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국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실제 하나님의 장막국 영원한 천국을 회방하는 거예요 사단은 매우 교묘합니다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서 믿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할 때는 천국이 없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영원한 천국은 지루한 곳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합니까? 영원히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주를 예비하고 그런데 예배가 아주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려야 된다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이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을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짜증나고 교회가 늘 싸우면 천국에 가도 영원히 싸울 건가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영원이라는 관점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진정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은 영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우리의 영원한 관점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을 회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다 영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동안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가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걸 통과하고 부하를 뛰어넘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설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은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듯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도 분명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공간 실제적으로 물리적이에요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계신 곳이죠 그 몸은 우리의 죄에 빠진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죠 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다면 그 몸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택하신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분은 건축의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망가뜨린 이 세상을 온전히 다시금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속입니다 C.S. Lewis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술 얘기를 가는 동안 종종 근사한 여관에서 쉬게 해 주시지만 그것을 고향집으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종종 근사한 여관에 쉴지라도 고향집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긴장케 하는 한 말씀 있어요 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하는 이 심판대는 뭔가 요한계시령에 나오는 소위 백보자 심판 흰보좌 심판이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는 심판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런 비유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국제공항에 가면 외국인이 서는 줄과 내국인이 서는 줄이 있죠 또 한 나라 안에서 국제선이 들어올 때와 국내선이 들어올 때와 모든 게 달라요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그러한 심판대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 우리의 행한 대로 왜 그렇게 행했는가를 고백하는 자리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용서를 구하는 자백이라기보다는 용서받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 어쩌면 많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자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뉴저의 초대교회 사역할 때 우리 이상준 목사님 벤쿠버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한번 강의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캐나다 벤쿠버를 왕복한 게 처음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뉴저에서 와서 벤쿠버 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출국심사대를 마치고 게이트로 가려고 하는데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심사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분명히 나는 여기 출국심사 끝냈는데 뭐가 또 심사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사대는 출국심사대가 아니라 입국심사대 이미그레이션 미국 입국심사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와의 어떤 협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긴밀한 협정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입국심사를 캐나다 공항에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심사가 끝났는데 바로 입국심사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러고 이제 맞추고 들어갔더니 누지 어제 도착해 보니까 그 이유를 하는 거예요 국제선으로 들어가 아니라 국내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국심사 하나도 안 거치잖아요 바로 짐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국제선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입국심사를 이 땅에서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국내선인 거예요 국내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게 국내선이에요 국내선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국내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국내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지 말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국내선이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국내선도 체킹을 받아요 그렇죠 체크를 받아요 다른 사람 신분증 갖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선악간에 그 모든 행한 대로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발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살아라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한 사람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심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느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은 참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 아픔, 고통 그것도 영원한 영광에서 보면 작은 뒷글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좋았어 사도바울이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의 영광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잠시 힘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구합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에 18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의 말씀 개혁 개정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르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란이 있는 이유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중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수록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원을 더 소망하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때로 먼저 갑자기 떠난 것은 영원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떠난 그 천국에 가 있으니 그 영원을 더 소망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그분이 쓴 아티클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샬 쉘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토비라고는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1991년 11월 22일 오후 8시 20분에 태어났는데 2분 만에 죽었습니다 희귀한 유전적인 질병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 토비가 죽은 후 3개월 후에 두 살 된 딸마저 죽고 말았어요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시름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두 살 된 딸과 단 2분밖에 살지 않은 그렇게 제 자녀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가 안 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틀린 거예요 아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2분만 살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2년만 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너를 40년 혹은 50년 60년만 살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창조하신 것이다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이 땅에 우리가 몇 세를 살듯 어떠한 고난 속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영원 그것이 진짜 삶이에요 이 땅은 서론이에요 이 땅은 본론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우리는 본론을 준비하는 사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영원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소망하기에 그 영원한 삶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순간 또 우리의 삶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아픔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과 즐거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온전이 이르게 될 때 내국인으로, 국내선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소금으로 영원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원한 관점이 열리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울함이 영원의 관점을 열려지며 우리에게 참 소망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삶을 들이며 같이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살도록 창조하신 주님의 원회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영원에 대한 갈증이 모두에게 해결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 영원한 행복이 경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하므로 영원을 회복하는 기한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 가운데 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므로 주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하시는 늦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축하여 지치고 상하며 보기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탈북 동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탈북하여 다시 붙잡혀 강제 송황되는 것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주셔서 그들이 목표하는 이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임자해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7만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속히 노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악함과 그 지하교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며 이 땅의 온전한 통일의 물결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원대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나누어짐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 악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닮은 고통부도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부처 배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목표하는 땅으로 돌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일기를 지켜주시고 인다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 땅에서 생명을 곧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의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천국을 도망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용소에 갇혀있는 많은 지하교의 성도들과 더욱더 농구들을 주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주시고 너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며 주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며 주님께서 온전히 온전히 계시고 회복해하는 귀한한 애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계하며 기도하며 이 땅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알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혼에 대한 갈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며 회복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천국에 소망을 두는 죄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이 백성을 주님 부성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증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 한 천국의 소망밖에 해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영혼의 관점이 회복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영혼의 관점을 가진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찬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이 영혼을 사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돌았으며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이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영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위에 주의 몸된 교회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북한 땅위에 성교사님과 그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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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